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덕에 블리자드 대기업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어떤 광고냐면 바로 디아블로 뽀 확장팩 증후의 그로스라고 해서 이 홀령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홀령사는 뭐냐 바로 진해, 제규어, 독수리, 고릴라를 소환해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저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그리고 바로 디아블로 역사상 아마존 컨셉으로 만든 지역이 최초로 출시가 돼서 제가 그 안에 있는 생물들 그 다음에 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실제 제가 아마존을 페루, 브라질, 수리남 이렇게 총 2번 가서 총 4회차의 아마존에 걸쳐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로 140만 유튜버, 생물 유튜버가 이 디아블로 뽀확장팩을 했을 때 동물을 어떻게 리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맵과 몬스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고 멋있어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게임 플레이를 이렇게 켜보면은 제가 랩 30까지 켜었습니다 2시간씩 거의 5일 동안 했어요 생김새 보세요 엄청 멋있죠 이게 정부로입니다 자 우선은 들어가 볼게요 비주얼 보세요 벌써 열대우림의 느낌이 확 들죠? 저 캐릭터도 아주 열대우림 컨셉 자 우선은 자 드디어 입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탭을 눌러서 우선 맵을 켜보면 이렇게 맵이 엄청 넓습니다 진짜 절대 열대우림 컨셉은 여기 나한투 여기 아래 있는 곳이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초록색 부분이 열대우림 아마존 컨셉이고 오른쪽에 사막형 여기 티가 확 나죠 자 근데 우선은 그냥 일반 맵을 갔을 때 어떤 몬스터를 있을지 봅시다 제가 실제로 실제로 아마존에 갔을 때 제가 엄청 큰 뱀파이어 피씨 피라로쿠 아나콘다 그리고 전기뱀장어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봤는데 여기는 어떤 아마존의 생물들 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규어 같긴 한데 실제로 눈이나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좀 귀여워요 좀 스노우 표범 같기도 하고 우선 제규어 새끼가 제가 패스로 뽑을 수가 있는데 얘가 아이템을 먹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 보세요 바로 Z를 누르면 떠당 오마이갓 여러분 제규어를 타고 맵을 이렇게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확대를 해보면 진짜 제규어예요 제규어는 실제로 치약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그리고 탄력성이 좋아서 실제로 악어를 사냥해서 먹는 그런 맹수 중에 하나잖아요 맹수를 타고 맵을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홀령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가지의 동물을 다룰 수가 있어요 지네 고릴라 독수리 그리고 제규어 이렇게 4가지를 다룰 수가 있는데 우선 잡아보자 자 오우 방금 뭐야 만모스 같은 거 있었는데 아 멧돼지 느낌이다 이게 멧돼지가 괴물화가 돼가지고 좀 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삼미치광이라고 하는 호저라고 하죠 그 친구도 여기 있네 야 삼미치광이도 있네 자 여기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어 얘가 4가지를 다룰 수 있는 홀령사 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독수리 소환 두 번째로는 고릴라를 우와 자 그리고 제규어 우와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진의 소환술 우와 진짜 멋있다 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크기면은 남미 4대 천왕입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갈라파고 엔시스 같은 느낌 아 아니면 루비레드 어우 너무 멋있다 아무튼 이렇게 4가지를 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개인적으로 진의가 좋아요 자 우선은 제교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왜냐면 오 뭐야 야 잠깐만 야 이 독사 있어 일반 맵 사막 쪽에 있는 뱀들은 대부분 독사인데 혁국 독사라고 써있네 뭐야 잠깐만 호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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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는 엄청 큰데요? 야 제규 어디였어? 오 여기 타란툴라 있어 여러분들 우와 타란툴라가 이게 지금 빨간 색깔이잖아요 여기 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미 같기도 하고 타란툴라 같기도 한데 그 약간 그 솔라비스라고 하는 그 종류 있어요 그 타란툴라랑 굉장히 흡수하네 좀 달려봅시다 와우 타란툴라 엄청 많아 우와 이거 뭐야 여기 민물인데 너무 이쁘다 근데 파도가 있는데 바다인가? 야 바다구나 하하하 야 진짜 이쁘다 이런 데서 낚시하고 싶다 이런 수초 사이에 생물들도 엄청 많이 삽니다 오 여기 맹고르브 크랩 찾았어 야 잠깐만 우와 이 맹고르브 크랩 발견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어우 여기 또 있네 야 이게 맞네 자 우선은 여기는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고 다른 친구들 한번 찾아 봅시다 오 뭐야 잠깐만 토끼가 있잖아 귀여워 이 토끼는 그냥 일반 산토끼 보통 집 근처에서 사는 그런 토끼 종류 같아요 우와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다른 맵인데 오 뭐야 얘 점프하네 우와 여기다 통발 넣고 싶다 네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곳에서 뱀파이어 피쉬가 서식을 하고요 다양한 맥이 종류 그런 친구들이 서식을 합니다 야 도약을 하고 재교가 점프도 해주고 너무 좋아요 뭐야 구더기가 있네 야 구더기는 모아서 지네 소환 지네야 너가 처리해줘라 오 이거 탐험하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오 뭐야 잠깐만 야 진짜 일반 일반 회색곰 그대로 갖다 가놓으셨는데 야 여기 연어 사나보다 이 강가에 어우 뱀들 막 들어가 있고 동물들 막 물 마시고 역시 우리 있는 데는 동물이 많아요 야 이거 되게 현실 반영을 잘했다 이름은 뭐 다르지만 이 회색곰은 실제로 사람을 보면은 공격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곧 만나면 너무 빨리 도망가는 것보다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 천천히 천천히 뒷걸음질 해야 됩니다 아 우선은 안되겠다 이제 아마존 맵에 한번 가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존 맵이 좋아요 나한투로 떠나오고 싶다 와 야 이거부터 문양부터 그 다음에 우와 뒤에 보세요 여기에는 양서류들이 실제로 서식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고 우와 이 열대식물들 바닥에 낀 이끼들 디테일까지 미쳤다 볼 때마다 신기해요 야 재교타고 이게 아마존 탐험 이게 바로 아마존 익스프레스 아닙니까 이게 아마존 익스프레스야 살려요 야 뭐야 너네 왜 여기 뭐하고 있어? 야 내가 도와줄게 4번 해가지고 패스테드 소환 야 여기 모기가 있네 핏발이 이런부터가 모기야 와 그리고 여기 오 뭐야 속수리가 있어 야 이거는 좀 크네 그 약간 미국의 국조 있죠? 약간 흰머리 소리이랑 약간 얼굴이 생기면 비슷하네 와 근데 이 맵에 라플레시와 비슷한 것도 있고 이 열대식물들이 너무 묘사가 잘 돼 있어서 현실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와 이거 한국에서 다 비싼 식물이에요 게임에서 간접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여기 붉은여우 있다 여우여우여우 뭐야 죽었어? 우리 여우를 죽이면 어떡해 이거 온터들아 이 디아블로의 좀 주된 장점은 실제로 신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신전같은 느낌인데 아마존 버전이에요 우와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 맵을 같이 보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멋있는 맵이고 딱 보고 있으면 약간 좀 설레는 약간 그런 비주얼의 맵들이 출시가 되네요 오 그리고 약간 사냥을 모티브로 한 그런 몬스터도 있어요 우와 야 너 너무 센거 아니냐 우와 이 정글 우와 뱀 엄청 많다 실제로 아마존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숨겨진 무슨 비밀 통로가 있네 사냥꾼의 웅덩이가 있는데 들어가볼까? 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진짜 뭔가 음침해 와 이거 왜 이렇게 세 도사자 잠깐만 나 죽겠는데요 여러분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았습니다 와 도사자 왜 이렇게 세 이게 짐의 동굴이 아니었으면 절대 못 잡았죠 아이템 엄청 많이 나왔는데 우와 전설 반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 도사자를 잡았으니 나가 들어갑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라고 하거든요 뭐야 뭐야 암벽등반을 해버리네 오 좋은데요 여기는 약간 밀림에서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 곳 그런 것 같은데 오 왼쪽에 강이 있다 아마존 강 있다 강 한번 구경해 볼까요 우와 여기 딱 아마존에서 내가 그 통발 던지고 있던 데는 너무 유사한데 이 배를 타고 떠내려가면 너무 재밌겠다 와 여러분들 여기 진짜 깊은 정글을 들어왔나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벌레랑 뱀이랑 사냥꾼러 밖에 없어요 실제로 자연에서도 그러거든요 아마존에서 여기서도 그러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또 다른 맵인데 오 좀 신기한게 있을 것 같아요 오우 이거 진짜 아마존이잖아 한번 말할 걸 볼까 나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어 뭐야 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재규어를 타니까 이 친구도 똑같이 이거는 퓨만 퓨만 아니면 흑퓨범 이라고하나요 우와 정말 멋있다 저것도 멋있네 자 여기도 밀림인데 사람들 괴물이 있고 자 우선은 들려보자 빨리 따라와 오우야 뒤에 따라오는 거 보여요? 여기 따라오는 거 보이세요? 우와 같이 달리니까 너무 멋있죠 자 잠깐만 박쥐 좀 주기고 갈게요 네 아마존 가면 실제로 박쥐가 엄청 많고요 그 과일 박쥐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좀 유명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길러지잖아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우와 저기 아래 봐봐 웅장하다 바로 이거지 이게 아마존이지 아마존은 정말 광활하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눈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선사해주는 곳이에요 여기도 약간 그런 분위기로 이게 스케일이 크네요 오 여기 사슴 있다 어흥 잡아먹는다 오우 수컷이구만 근데 흑사슴이네 야 근데 몬터들이 안 잡아먹는 거구나 도망가라 같이 있으면 안 돼 와 여기 분위기 보세요 미쳤죠 실제로 이런 데에 여러분들 타란툴라 있죠 타란툴라가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합니다 어 분위기 너무 좋아 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땅거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타란툴라랑 그 거미랑 비상이 생기긴 했는데 지금 이 색깔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땅거미에서 이제 그 고 땅거미 이런 친구랑도 약간 회차한 거 같아요 땅거미라고 하니까 우와 뭐야 여러분들 여기에 아마존이잖아요 여기 전갈이 있습니다 전갈 엄청 큰데? 우와 거미랑 전갈 파티야 이 전갈은 약간 현재 현실판에서는 이스라엘리 골드라고 있거든요 여기 사진 해보인 건데 얘랑 좀 흡사하게 생긴 거 같아요 여기 뱀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뱀고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밑에 야생나무들이 살아서 움직이네요 실제로 여러분들 나무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뿌리가 다리처럼 이용해서 굉장히 느리지만 천천히 이동하는 나무가 실제로 존재해요 뿌리가 여기 났고 뒤에 이렇게 잘리고 또 옮겨지면 또 뿌리가 앞으로 나고 해서 점점 앞으로 가는 그런 나무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선 뱀고레 들어왔고요 와 여기는 진짜 아마존에서 진짜 깊은 정글 들어갔을 때 약간 그런 음침한 그런 냄새나고 캐캐한 그런 느낌 뭐야 야야야야 뭐야 너무 멋있는데 이거? 자 택시 완료 뭐 이것저것 나오고요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캐시 먹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맵으로 한번 이동해봤는데 여기는 전형적인 디아블로2의 느낌이 나는 그런 잔디가 깔려있어요 우와 난파 돼있는 배도 있네 여기 아래에는 이 난파선을 이용한 다양한 물고기들이 아마 은신초로 삼아서 살고 있을 겁니다 다른 데로 갑시다 와우 자 그리고 여기에 황소가 있어요 예 황소라고 하죠 아 뭐야 내가 같이 죽일 수가 있구나 어 뭐야 왜 죽어? 진짜 죽네? 오마이갓 내가 죽이는 거였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막을 띄고 있는데 우와 낙타도 있어요 낙타 네 저를 별로 안좋아합니다 낙타도 있어 오 뭐야 대박 육지거북이 있다 자 이 모양새로 봤을 때는 우선 꼬리가 있고 우리나라 약간 남생이 같기도 하고 늑대거북 같기도 하고 되게 귀엽다 이런 디테일 오 그리고 이렇게 오 또 다른 뱀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샌드보아 같아요 실제로 현재로서 샌드보아랑 굉장히 흡사한 뱀인데 이렇게 모래를 좋아해요 네 머리를 담그고 가는게 샌드보아네 실제로 와 이것도 너무 좀 소음 듣는게 여러분들 진짜 아마존에 가면 이런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바닥에 이렇게 뿌리가 엄청 노출되어 있는데 엄청 꼬불꼬불한 실제로 이 나무를 통해서 신호를 서로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 나무뿌리에 이제 안이 통턱 비었거든요 이 부분 여기 나머스 커서 보이는 데 있죠 여기 부분이 텅텅 비어있어서 굉장히 큰 막대기나 나무막대기로 툭툭치면 소리가 크게 멀리 퍼지거든요 그걸로 서로 이동 하는 거를 서로 알리는 신호로 쓴대요 두 번 치면 나 여기 있어 세 번 치면 날 도와줘 아니면 한 번 치면 난 집에 가는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존에서는 이제 굉장히 광활하고 멀기 때문에 이 소리 소리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광활하고 아마존의 컨셉으로 새로 나온 나은투지역 너무 흥미롭고 그 다음에 이 직업 자체도 너무 재밌어요 네 가지의 동물을 이제 홀령을 자기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나왔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아마존에 다녀온 정부르가 이렇게 디아블로포 확장팩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어 정말이지 볼 때마다 좀 설레고 다시 보니까 또 한 번 더 아마존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생깁니다 실제 플레이를 하는데 너무 재밌고 지금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계기로 아무튼 여러분들 디아블로포 확장팩 증후의 그룹 재미있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실판으로 제가 한 곳 갈 데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는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입니다 뭐야 푸가오야 뭐야 귀여워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아마존 아시죠? 놀이기구 아마존에 실제로 디아블로포 확장팩 아마존을 녹여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한번 그거 탑승하면서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뭐야 여기 푸가오 전시관이 있네 찾았습니다 아마존 익스프레스 디아블로포 증후의 그룹 현실판이구만 포털이 있구만 홀 영상까지 있으니 오 분위기가 실제 오 비슷한데 게임 속이랑 오 뭔가 좋아 재밌는데요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탑니다 이야 멋있다 아 물 들어오는 거 봐 아 중후의 그릇이 아니라 중후의 물그릇이구만 이거 이 아마존 분위기가 실제로 연출이 똑같아요 오 오 저기 내가 아는 캐릭터 혼술사 나왔고요 홀 영상 여러분들 와 이거 정신없습니다 저기 앞에 오 굉장히 큰 영상이 하나 틀어져 있는데 한번 봅시다 와 멋있다 소환할 수 있는 진해랑 고릴라랑 제규어랑 독수리랑 다 나왔죠 네 이제 거의 끝난 거 같습니다 아오 고맙습니다.